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있었던 닌텐도 다이렉트는 2021년 상반기에 닌텐도 스위치에 출시될 게임들을 주로 소개했고 그 이후에 출시될 게임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발표했습니다. 50분 정도 진행이 되는 동안 폴가이즈와 아우터 와일즈 같은 인디 게임들도 노모어 히어로즈 및 스플래틈과 같은 시리즈를 포함해 닌텐도 스위치에 앞으로 출시될 수많은 타이틀이 소개되었습니다. 순서에 의미를 두지 않고 이번에 있었던 닌텐도 다이렉트의 요점들을 20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플래틴 3가 2022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막지역 맵을 제외하고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게임은 빠르고 다이내믹한 페인트 슈팅 액션을 특징으로 합니다. 전 이 게임이 좋아요. 두 번째는 지난 2011년 11월 발매된 젤다의 전설 25주년 기념작 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 HD의 스위치 출시입니다. 스카이워드 소드에서는 마스터 소드의 기원과 초대 링크의 모험을 다루고 있으며 탄탄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뛰어난 몰입감과 모션 플러스를 활용한 액션이 특징인 게임입니다. 스카이워드 소드는 국내에서도 정식으로 한국화되어 출시된 바 있으며 닌텐도 스위치가 발매된 이후 꾸준히 리마스터에 대한 요청이 많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스위치로 이식되면서 과거 위 리모컨을 이용한 모션 조작 역시 스위치에 적용되었는데요. 플레이어는 조이콘의 모션 센서를 이용해 검과 방패, 활 등의 무기를 조작할 수 있으며 또한 조이콘과 분리가 되지 않는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에서도 버튼만으로도 조작할 수 있게 핸드 헬드 모드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스틱을 이용해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 HD는 7월 16일에 발매될 예정이며 정식으로 한국어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스카이워드 소드를 발표하기 직전에 제가 제일 기다리던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속편 제작은 현재 순조롭게 개발되고는 있으나 공개할 정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새로운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세번째는 개인적으로 이번 다이렉트에서 가장 놀랍고 기뻤던 게임 소식입니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마리오 골프 슈퍼러시입니다. 이 게임은 처음 출시되는 마리오 골프 게임입니다. 모션 컨트롤을 이용해 직접 골프공을 치듯이 플레이를 하고 새로운 모드 및 스토리 캠페인 또한 제공이 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번째 소식은 동물의 숲에 슈퍼마리오 테마의 가구, 장식품들이 출시된다는 소식입니다. 룩샵을 통해 3월 1일부터 구입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위한 업데이트는 2월 25일부터 무료로 배포된다고 합니다. 다섯번째는 작년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폴가이즈가 닌텐도 스위치에 온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출시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올여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번째는 슈퍼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의 새로운 파이터로 제노블레이드 크로노콜에 파이라와 미스라가 추가된다는 소식입니다. 두 캐릭터 모두 3월부터 플레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고 출시가 가까워지면 새로운 정보를 더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두 캐릭터는 한 캐릭터로 간주되어 슈퍼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의 두번째 파이터 패스에서 사용가능한 네번째 디에시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일곱번째는 젤데무쌍 대재앙의 시대에 확장 패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확장 패스는 두개의 컨텐츠로 나뉘며 첫번째는 6월에 두번째는 11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20달러이고 현재 선주문 가능합니다. 여덟번째 소식은 2019년에 모비어스 디지털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 아우터 와일드가 올여름 스위치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게임도 꽤 흥미로워 보이더라구요. 인디게임을 좀 해봐야겠어요. 아홉번째 소식입니다. 두개의 옛날 스타일 살인 미스터리 게임 페미콤 디텍티브 클럽이 닌텐도 스위치에 이식되기 위해 리메이크 처리를 받고 있으며 미주에는 영어 현지화되어 출시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국어는 한국어 소식은 못 찾겠습니다. 두개의 탐정 게임은 원래 80년대 후반에 페미콤 디스크 시스템으로 출시가 되었으며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게임입니다. 두 게임 모두 현대적인 그래픽, 게임플레이 및 새로운 더빙을 받게 되지만 원본의 동일한 미스터리를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열번째 소식입니다. 노모호 히어로즈 3부작의 세번째 타이틀이 8월 27일에 닌텐도 스위치 독점으로 출시가 됩니다. 열한번째 소식은 몬스터헌터 라이즈 최신 예고편을 통해 새로운 스토리 세부사항과 게임에서 만날 몬스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몬스터헌터 닌텐도 스위치 역시 같은 날 출시될 예정입니다. 열두번째 소식은 스타오브스타 좀비 리마스터가 닌텐도 스위치의 출시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좀비를 제어하고 냠냠 두뇌를 먹고 도시를 파괴하는 3인칭 게임입니다. 예전에 스타워즈 에피소드 1 레이서를 현대 콘솔로 리마스터한 에스피리 미디어가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원작 게임이 상당히 재밌었다고 하더라구요. 담엄 열세번째 소식입니다. 도넛 카운티의 크리에이터인 벤 에스포시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 네온 화이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천국에서 악마를 죽여야 하는 왜 악마가 천국에 있지? 미션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아트 스타일과 첫번째 예고편을 보면 이전 작품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열네번째 소식은 식물대 좀비 네이버빌의 대난투 컴플릿 에디션이 3월 19일에 스위치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은 PC, PS4, 엑스박스 1에서 2019년에 출시된 식물대 좀비 3인칭 슈팅 게임이며 이전 버전 게임의 모든 캐릭터와 컨텐츠를 포함하게 됩니다. 열다섯번째 소식은 스케어워에닉스의 새로운 전술 RPG 프로젝트 트라이앵글 스트레티지 소식입니다. 이 게임은 2019년 RPG 옥토패스 트래벌러와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려진 것이 없으나 2022년에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열다섯번째 소식은 스타워즈 헌터스 무료 온라인 슈팅 게임 소식입니다. 펀빌과 월드위드 프렌즈를 만든 진가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스타워즈 슈팅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스타워즈 6와 7의 사이로 시대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열일곱번째 소식은 새로운 비극 게임 아침 해가 빛나는 새로운 비극 게임 넋가웃시티의 소식입니다. 넋가웃시티는 혼합현실 레이서 마리오카트 라이브 홈서킷 이거 그거죠? 진짜 자동차에 카메라 달고 마리오카트 하는 거? 작업했던 벨란 스튜디오의 최신 프로젝트입니다. 이 게임은 스위치 및 기타 플랫폼에서 5월 21일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 게임 흥미로워 보이더라고요. 열여덟번째는 월드앤드클럽이 5월 28일 스위치에 출시된다는 소식입니다. 땅그루오파와 제로 이스케이프의 개발자가 만들던 월드앤드클럽이 현재는 튜쿠게임스와 그라운딩 INC의 협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 파트는 애플 아케이드에서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열하홉번째 2020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게임 중 하나인 하데스가 피지컬 버전으로 3월 19일에 출시가 됩니다. 칭칭! 이 피지컬 버전에는 게임 아트와 사운드 트랙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코드가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 닌자 가이드 앤 시그마 1,2,3를 포함한 마스터 컬렉션이 6월 10일 닌텐도 스위치에 출시가 되며 이 컬렉션에는 추가 비용 없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열린 닌텐도 다이렉트가 끝났는데요. 막상 볼 때는 중요한 내용 없이 너무 긴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좋은 소식이 꽤 있었네요. 저는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2의 소식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하지만 스플래튼 3와 마리오 골프, 동물의 숨 마리오 테마, 피구 게임 등 여럿 눈에 들어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이번 닌텐도 다이렉트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소식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미국 텍사스 지역은 날씨로 인해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아서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조회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미국에서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매일매일 아침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찌크찌크찌크기였습니다.